마무리했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명저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남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필수의로 비인기과조인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접 간접으로 바로 연결되는 필수의로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윤 정부에서 아주 호기롭게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씩 만 명을 다 늘리면 낙수 효과에 따라서 필수의로 인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두고 이제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에 따르게 되면 필수의로는 응급의로과 외상과 암 심내혈관 질환 중환자 중증감염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 신생아 소화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다르게 하면 의료진의 숫자가 적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의료사태에 굉장히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신문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의료사태에 의사분들을 악마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입장이 조금 선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도움모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청담동을 점령한 무선무석 클리닉들 10명 가운데 4명은 필수과 전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전공의를 필수과를 했는데 숫가가 낮고 필수과 전문의를 뽑는데도 적고 의료소송이 이런 많으니까 전문의를 마친 이후에 피부과 계통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의료계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크게 늘어난데도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과에서 전문의를 하고 나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기존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익히면 금시에 따라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의 필수과 출신의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피부 클리닉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이 높을 겁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 공박사님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것이 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관문 테스트인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서울법대 나가서 헤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압구정동 로데옥의 피부 미용과 19곳을 조사했다면 12곳이 필수과 전문의 출신들이고 원장 12명 가운데 5명이 필수과 전문의 출신이다. 필수과를 버리고 의료소송 부담이 좀 적고 비교적 수입이 괜찮은 쪽으로 전 전약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취재입니다. 표본을 가지고 여러분들 왜 필수과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다룬 아주 멋진 기사인 겁니다. 발로 취재한 기사인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윤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를 금시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을 발로 뛰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압구정동 로데옥의 피부 미용 의원이 19곳 가운데 12곳이 전문의 출신들이고 이 가운데 4명이 필수과 전문이라는 것은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특별한 그런 취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압구정 로데오역 여기에 선능로를 따라서 이렇게 피부 시술하는 일반 의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은 조사인 겁니다. 이게 이런 보면 현재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전문의 여러분들 TO도 적고 숟가락 낫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료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공의를 버리고 그렇게 이제 좀 편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들이 피부 여름 시술에 다 몰려드니까 한국의 피부 시술도 아마 톱 수준일 겁니다. 좋은 인재가 몰려들면 그 분야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왜 잘 됐냐 그 분야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뭐 진대재라는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피운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돈이 돼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명령하고 지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저처럼 경제학을 한 사람은 인센티브 메터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비용 부담이 줄고 벌이가 괜찮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평생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 4번 출구 뒷꽃목은 청남동 피부과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임대료도 높고 그러니까 피부 시설에서 탑 오브 탑들이 모여있는 장소일 겁니다. 열 곳 가운데 네 곳 원장이 전문이고 그것도 사람 생명과 직결돼 필수의료라 불리는 뇌과 외과 신경과 출신들이 많고 의료계는 이것을 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 의사 수를 늘리면 모두가 돈이 되는 피부 미용위원으로 갈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30년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과 경제관료 출신인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무슨 한계인고 하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세계 외를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의료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있게 취재를 한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피부 시술의 성질이라고 불리는 곳에 필수과 전문의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시고 전문의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신지 원래 이런 전문의 과정에서 성형이나 피부를 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 계신지를 보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 하신 그 정책이란 것이 엉틀이란 것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참 딱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한테 신평원에서 따르면 작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사 청남 지역에 727개 전문의 개원한 의원은 433곳이고 이 가운데 324곳만 피부 성형을 진로감으로 걸었고 전문의가 개원한 동네병원 10군 가운데서 7곳은 모두 다 피부 미용을 한다. 이게 돈이 되니까 주말에 배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병원은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병원은 홈페이지에 원장 이력을 공개하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단 2명뿐이고 원장 중에는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도 있었다. 예전에 살던 저 동네도 산부인과를 그만두시고 한 1년 쉬면서 페이닥다면서 딴 걸 배우셔가지고 전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낙수효과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의사수 늘려도 필수가 안 갑니다. 의료계는 의사수가 늘어나더러 필수의료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대한다. 서울 강남의 피부 미용위원 바람은 그 근거를 제시한다. 의사수를 열려도 필수의료를 가는 것이 아니고 피부 미용가로 의사들이 몰려간다는 것이다. 일단 의료소송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수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빼지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조원이 들어가야 될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고 이미 필수가 이름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계량으로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손실이 발생했는가. 그거는 현재 의과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의 소위 정신세계에 엄청난 상처를 끼쳤기 때문에 수조수십존으로 가름이 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끼친 겁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자고 더 기피할 겁니다. 환자는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은 수술 경험치가 줄고 생존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런 간단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차는 겁니다. 필수의료과 이름 전공의를 하고 나오더라도 병원이 여러분들 경영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의료과의 전문의를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을 가지고 일할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여러분들 의료송사에 걸려들게 되면 그냥 사람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거죠. 저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다는 것이 윤 대통령께서 의료소송 실태를 아실 텐데 내가 의사라면 필수과를 가겠냐? 여러분 저는 이 방송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침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의 전공인데 내가 전공이면 이런 필수의료과를 계속 하겠냐?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40대나 30대 말이 되면 그냥 페이닥트로 여러분들 피부시술 같은 데 일을 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다른 분야의 전공이라 했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직을 하는 거죠. 왜? 의료소송 문제가 엄청난 뭡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형사 문제는 여러분 정부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사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례들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과 이런 의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순리에 따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어렵습니다. 필수의료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단안을 내려 가지고 의료소송을 현장에 감축시키는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가 필수의료과가 여러분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으면 그럼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의 의료의 수가가 높습니까? 소송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 가격에. 발생 가능한 소송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 비싼 겁니다. 자, 하여튼 현장을 모르고 현장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 밀어붙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토록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주말에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걸 읽을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참 내가 큰 수령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조선일보는 반년 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에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좀 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번 취재는 그래도 아주 잘한 취재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찬찬히 무슨 이야기들을 다 남기셨나 조선 독자치고 아주 많이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늘어났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유은님은 소아과 산부인과는 하찮은 실수만 하더라도 감옥을 가는 마당에 누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나 정부가 온갖 뭐를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판례가 축적이 어마어마하게 돼 가지고 이 소위 의로 분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로 송사를 줄이는 노력이 없으면 이제 엄청난 고액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의로를 유럽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까지 등록금 면제하고 용돈까지 주고 공무원 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럽식으로 가게 되면 의로질은 현장에 떨어질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의사들의 수준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공공의로 공공의로 유럽식의로 이러는데 그냥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죠. 한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수십 년간에 여러분들 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로 수준이 상당히 한국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세계에서 이러면 늘 손에 꼽을 정도로 장수국가가 된 겁니다. 다 모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것 주면 인간이라는 것이 이것 주면 더 내놔라 이것 주면 더 내놔라.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수십 년간 들어가 가지고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의로 수준을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그거 인정 못하겠다.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일 놈이나 다 이러면 거기다 뭐만 안 들었지 뭡니까 뭘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피가 났죠. 유럽식 유럽식 좋아하네. 그래도 이래 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집권하면 몇 십 년 해먹을 거니까 그때 의로 유럽식 다 만들 겁니다. 원전은 다 탈원전 시키고. 사람이 어리석으면 지 죽는 길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감사함 모르고 우기고 서풍의 지름 지불하고 의로 지름 여러분 세계 최정상을 원하고 툭하면 여러분 소송하고 말 되겠습니까? 여기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나 대통령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기대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로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돌적으로 저돌적으로 말 그대로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찬성이 제로고 반대가 다수일 건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이 22명이나 되네요.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윤 정권의 의대 정원은 지역의로와 필수회란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권 지지율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선동질로 국민들을 속이고 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선동을 당했죠. 저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선동을 당하면 가진 거 다 내로 난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의사들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의사들이 여러분들 순둥이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은 뭐죠? 그냥 골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의외과,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의사협회 보고 홍보전도 좀 잘하고 그 사람들이 홍보전 잘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홍보전 안 해야 되는 세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박민수 씨나 조기홍 씨나 윤 대통령이나 간에 다 사시행시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홍보전을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윤 대통령은 대학병원을 제잘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을 찍은 제가 가슴을 칩니다. 진짜 완전히 까맣게 쏘갔습니다. 끝까지 정의공정 같은 소리한 걸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정의공정만 이야기합니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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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하고 내 자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공의 자유는 없고 내 자유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공공의대에 설립하고 필수가는 준공문화 시켜야 됩니다. 죽어 나갈 겁니다. 공공의로 좋죠. 공공의로 좋죠. 지금 지방에 여러분들 지방에 공공의로는 갑니까? 그 많은 비난을 여러분들 무릅쓰고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 했을 때 이런 진주의론을 폐쇄를 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좀 못 배웁니까? 그걸 보고도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까? 영국이 여러분 그냐말로 공공의로의 메카입니다. 800만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로를 대기해야 되고 암 걸리면 2년 3년 대기해야 되는데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공공의로 공공의로 공공의대 설립하고 필수가는 공무원 시켜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냥 망하는 게 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보지 않지만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여러분들 이 논평을 계속해야 될 역사적 소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을 하니까. 공공의대 공공의대 쿠바 봐라 공공의대를 최고로 잘하지. 영국 봐라. 800만이 이러면 대기를 하고 800만이 대기하다 이러면 참을 수 참을 수 없어 여러분들 이번에 영국에 총선해서 대편을 시켰지 않습니까? 보수당을. 여러분 암 걸리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번에 아산병원에 이른 부교수로 계시던 최 교수님 3월 달에 써놓은 그 장문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 간호사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암 발견 후에 폐암 발견 후에 한 달 내에 완전 진압 그게 그 양반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목표. 전공의가 빠지고 나니까 수술이 50% 극강하게 되고 한자를 볼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표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훌륭한 전사들을 그렇게 완전히 죽일 놈 살릴 놈 만들어놨으니까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갚을 겁니까? 전체 다 공무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사건 간호사건 간에 나라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쿠바가 그렇게 망한 거고 소련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 100년을 보고도 공공의대 만들어야 되고 의사들 공무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새끼들하고 이런 평생 종살이야 하면서 고생할 길이 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남 이야기 들으려고 해야 되고 새로운 기선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니까 저 양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모르겠다. 지 똑똑한 때문에 쌩 까고 뭡니까? 그냥 갈로들 이야기하면 들어요. 지금 윤대통령이 죽을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 공무원 늘리자. 에라 인간들아. 공무원 늘리면 새끼들하고 죽을 고생한다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들 이 혼란을 겪게 되면 결국은 더불어미장에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공공의대 확중하고 공공의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괜찮았던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일으킨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30년 정도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세금 부담 줄이고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지만 상세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공공화로 가는 겁니다. 공공화로. 나라가 나라의 물꼬를 막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지방대 병원 위기 보시면 이 누적적자가 이제 우리가 그냥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제 이제 충남대학교 부는 세종부는 이제 누적적자가 360억인가 그렇게 이제 발생했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충남대 소식이 나왔네요. 충남대 소식이 한 이제 이 충남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이 재정아카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었네요. 이게 이제 돈을 얼마나 지금 이 건립차익금이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보죠. 어떻게 이렇게 돈을 세종부는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총차익금이 충남대만 해가지고 4,224억입니다. 시설차익금이 3,074억 당기 운영자금이 550억 마이너스 산도대출이 600억 병원을 해가지고 빚을 잃으면 4,224억을 끌어가지고 최종분원을 만드었네요. 엄청나네요. 오늘 신루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앞 상가가 초토화가 안 됐겠습니까. 병원 앞 상가가 초토화가 됐을 것이고 병원 주변의 약국들이 다 초토화됐을 것이고 약국에 여러분 약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출이 뭐 50% 이렇게 떨어졌을 것이고 여러분 이 충남대 하나만 차익금이 4,224억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자가 얼마 나가는 거 아니까 이자가 2018년 2.7%에서 2024년 4.9%네요. 최종 충남대병원 분원이 4년간 누적 적자가 2,074억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숨겨진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최종분원이 2,073억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최종분원만. 충남대병원이 그래도 조금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최종분원으로 2023년까지 1,261억을 지원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충남대병원 자체가 적자가 발생하니까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달 여러분들 1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냐. 최종분원만. 그러니까 전번에 보도가 360억 적자가 발생했다. 세종시 핵심 필수 의룩을 책임지고 있는 4개소, 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심내혈관센터, 2023년까지 67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냐. 이게 충남대 상황인 겁니다. 충남대 상황. 세종분원이 100억 정도가 발생하네요. 100억 정도가. 세종분원을 지키기 위해 4,224억 원 빚을 진 겁니다. 수도 뭐 이전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보면 귀하게 얻은 자원을 낭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게 크게 보게 되면 사회주의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돈이 피지 않습니까? 자원이 피거든요. 그 피를 낭비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여러분들, 무슨 건물들 짓는 것 외에 병원 짓는 데 4,224억을 투입한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종합해서 그래도 동아일보가 의료사태가 진전되면서 가능한 여러분들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앙일보는 거의 보도 안 하고 조선일보는 간간히 보도하고 동아일보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사태를 굉장히 진지하게 처음에는 헷가닥했지만 시간 가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진영 칼럼, 논설위원이 그래도 꾸준히 한두주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의사를 키워낼 지방대의 병원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최대 규모의 충남대 병원이 도산위기에 있고 정부지원이 없는 사립대 병원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체 다른 데서는 안 하죠. 충남대 병원이 도산위기를 맞아 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에 개원한 세종분원의 유력 손실이 막대하고 전공이 이탈 이후에 매달 100억씩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약품 대급 지급도 어렵습니다. 매달 100억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여러분들 11개월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1,100억이 여러분들 충남대의 최종분원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충남대 의대 정원은 110명에서 올해 입시해서 150명, 158명, 내년부터는 200명까지 늘어납니다. 수련시설도 없고 교수진도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정원된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련병원은 문을 닫을 쳐지고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과 개원가로 빠져나가오겠습니다. 이래도 이런 윤대통령 밀어붙이는 겁니다. 갈 때까지 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국립대 의대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냥 쉬쉬할 뿐입니다. 쉬쉬. 그냥 여러분들 보도를 막는 데 급급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 상황은 훨씬 여각합니다. 대학병원 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렵고 15년째 동결된 등록금 수입마저 급감하고 있어 의대 교육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 봉급을 15년째 묶어놨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참 엄청난 나라가 된 겁니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정부는 6월 달에 내놓겠다는 의대 지원 대책을 9월로 미룬 채 돈이 안 되는 엉뚱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돈줄을 가지고 대학병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미료를 거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쓸 돈이 없기도 할 거고 개원이들을 교수로 시킨다. 수업 거부진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맞게 F학점도 유급시킨다. 학사 기준도 여러분들 완화하겠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합니다. 자격 미달 의사 배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대평가 기준도 완화하겠다. 정부가 인정기간 지정권한을 이용해서 국제기준에도 맞는 의대평가 인정기준 변경을 압박하는 이유는 정원된 대학들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 편법이 일상화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그 일을 처리하시는 방식을 보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냥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편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F학점도 유급시키지 않고 1학기 2학기를 여러분들 합쳐가 하고 의평원은 뭡니까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되고 전부가 다 뭔가 아닌가 편법이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겁니다. 2월 달에 사직 처리해야 될 것을 6월 무슨 4일로 다 맞게 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편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기 말기에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것은 주변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변호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의 행동들을 다 법적으로 합법적인가를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사법부가 정상적이면 감옥 갈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 편법이라는 건 전부가 다 편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F학점을 유급시키지 말라. 학사 규정을 바꾸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학계제를 하지 말고 학년정을 바꾸라. 나중에 다 감방 갈 일이지 않습니까. 의평은 하여금 보건복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의평은 평가 규정을 사전에 심의 받아라.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저와 같이 이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배 가지고 때가 좀 덜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병풍시형 파란 옷을 입은 꼰대들이 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모양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부가 의대 평가 기준을 변경하라. 사전에 심의를 받아라. 다른 걸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시면 이걸 보고 동아일보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1만 명 정원하려다가 졸지의 의대생을 포함해 3만 명의 의료인력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윤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명령을 받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행동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는 길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대단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길이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해내셨습니다. 의료망을 붕괴시키고 의학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의료인력공급망 체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의대생 95% 이상이 1학기 내내 수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F를 때리고 유격시켜야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1학기 성적 처리기한도 한참 지났는데 학년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간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미루게 교육부가 지시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유급을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께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1학기 수업을 안 들었는데 유급도 안 시키고 2학기 등록금부터 내란 건 또 뭡니까. 2학기 수업 들으면서 1학기 수업은 원격 야간 수업으로 메우라고요. 의대 공부가 그렇게 널널란 건 줄 아십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누군가를 비판하자는 것이 그렇게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합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아무 생각 아무 비전이 없다는 거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짜는 사회주의 소신대로 대책도 없고 넉넉도 없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들을 도정놈으로 몰아서 때려잡고 그러자 무모한 국민들이 한우하고 아직도 찬반 낙론이 29명은 찬성하시지만 14명은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진영 논설위원께 참 잘 쓴 칼럼입니다. 이제 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군요. 의로사태 초기에 이런 칼럼이 자주 오르내렸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미 배는 떠났고 물결만 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의로파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백성들 아직도 정부는 의사들 욕하는 저 뭐한 백성들 데리고 의로사태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의로계약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어딘지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 끝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기대하는 그 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센터 운영 중단에 이렇게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인데 다음 달 말까지 열 곳 정도가 문을 닫을 것 같다. 그런 소문입니다. 이게 보니까 언급의학과에 계시는 전문의들이 이 달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24시간 운영 응급 의료 마지노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한 곳에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처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급사태에 빠져간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들이 150군데에서 200군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 다 합처가 아니고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 한 군데 여러분들 환자 수가 하루 평균 150에서 200명 정도가 된답니다. 대개 여러분 음살도 있겠지만 대개 응급질환자겠죠. 중증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군데당 평균 하루 150에서 200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받는데 그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권역 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권역병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상당수고 한계상황에 달한 만큼 앞으로 순천양대 천안병원처럼 한 달 내 일부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응급의료과 전문의 사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열 곳이 문을 닫을 것이고 구체적인 병원명까지 포함된 리스크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응급의료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까지 열 곳 정도는 운영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인 겁니다. 속초의료원이라든지 충남 천안 순천항질원 병원 사례뿐만 아니고 열 군데 정도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 2월 달에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속속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중증 응급환자에게 최후의 보류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선 순천항대를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 열 곳 정도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한양대병원 언급실 인력부제로 중증 외상환자 수용 불가 서울 이대목동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정신과 언급실 진로 불가능 경기 아주도병원 안과질화 안구 외상환자 진로 불가능 중남 당국대병원 이비인후과 비누기과 환자 수용 불가능 상황이 한 곳에서 이런 150명에 200명을 처리해야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네요. 이렇게 많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에 당직자가 여러분들 당직자 당직을 다음에 낯시간하고 당직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위급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cpr이나 심폐소생순위 이런 걸 다 쓸 거 아닙니까 전국에 44곳이 있네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365일 동안 문을 열어야 되네요.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 찌어지는 동안 당직을 거듭하며 피로가 누적된 따시의 정문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정문의는 근무 일정이 너무 빡빡해지는 자는 시간 외에는 모두 일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구는 꿈도 못 꾸고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버티십시오 살아남읍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비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신 한 분 말씀이네요. 저도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루는데 그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실상 전공이나 전문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의 상황 환경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해되고 그것도 그 이해된 것을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계속 다루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요.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조기용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고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전공의 7대 요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관리들께서 이 문제를 순리대로 그리고 정도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2025학년 또 이과대학 정원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결국 의료 시스템은 파국을 맞을 것이고 이 정책 라인에 관련되신 분들은 대통령 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리대로 그렇게 미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안이 꼬이고 복잡한 일들이 계속 중첩이 되게 되면 처음 시작점을 한 번 정도 더 복귀해 보게 되면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정책이 처음 시작되던 그 시점을 한 번 돌아가 보자 이야기죠. 돌아가면 그러면 해법을 우리가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 윤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게 3월 6일자입니다. 3월 7일자 보도니까 3월 6일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위주 병원 구조를 바로 잡겠다.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있어야 그다음에 전문의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가 있어야 또 전공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한참 서슬이 벌을 때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이름 결기찬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연 대통령께서는 자유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에는 자유도 없고 법치도 없는데 무슨 자유주의가 운운하고 법치주의가 운운하는지 제가 아리송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ai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검색해 보면 자유주의가 뭔가 개인적 기본권을 여러분들 창달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최소한 이번에 의료사태에선 전공의들과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기본권은 어마어마하게 유린되고 심탈된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은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기본권 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정치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한 뭉텅이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 하고 기본권을 유리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가 아닌 거죠. 이 서설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자입니다. 의대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한 수 증가 폭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연대통이 조목조목 반복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위주의 병원운중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결기를 보이는 게 어떤 가 제가 궁금하네요. 지금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와 품치주의의 여러분들 운운해가지고 전공위들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죄다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하시면 좋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법 공부를 안 해봤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전공위들이 반발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빅6의 전공위 100여 명이 병원장과 장관의 공범원 관계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러니까 아마 2월 달에 사표 낸 것을 7월 달에 일괄해서 다 15일까지 처리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자는 조경복지부 장관이고 협조한 자는 병원장이니까 그거를 사법부가 다 정부도 손들어 주겠지요.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는 아니니까. 공동원고 모집을 거쳐가지고 18일 날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장관과 공모해서 사직서 일괄 수리에 수련 권리와 사직 권리를 모두 다 심해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일부 고려대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은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전공위들이 의사를 밝히면 본인들 의향대로 2월 달에 사표를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문제가 전공위들이 2월 달에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때 사표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공위들이 2월부터 시작해서 한 4, 5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전공위들이 당장 여러분 그렇게 거론할 겁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3, 4, 5, 6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 당신이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앞으로 소송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사인을 못하겠으면 정부의 맹령에 따라 7월 달로 다 일괄에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법부를 가면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여러분 정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공익을 위해 가지고 정부와 병원장의 조치가 다 옳았다 이렇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이렇게 사표를 받는 것도 2월 달에 사직을 냈으면 그 이후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몇 분 이야기만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해임 예고 등 의무 상황이 많은 것이고 근로자는 사임 예고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직 산화만 던지면 끝인 겁니다 이게 근로자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의로 붕괴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는 겁니다 마치 의사와 정부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본인에게 닥칠 현실을 국민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정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옹호하니 나라가 이적행에 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참 처참합니다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망한 것도 없지만 법을 한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피의자들도 평생 동안 저렇게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편법이란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결론 정해놓고 그냥 범죄자를 만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론 정해놓고 너희들은 나쁜 놈 너희들은 나쁜 놈 이렇게 정해놓고 뭐지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국민들 스스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라에 돈도 없으며 썩어빠진 유럽식 의료라는 망상에 환장하고 달려간 국민들 전체의 책임입니다 관리들은 스스로 의료원에서 진로도 안 받으면서 공공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 공공의료 웃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놀고 남을 때리고 공부 안 하고 해외여행 가보면 연로조까지 흥청망정 노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반듯하게 자라서 어려운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정부에서 죽여라고 잡아죽지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1등 국가가 된 데는 의료진이 공원이 협격한 간호사들 다 포함해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건 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1등부터 최고인 인재가 이런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 다 갔으니까 똑똑함이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착실하지 않으면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공박사님 의사들 우회하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실하지 않으면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착실하지 않으면 죽으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순박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분야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순진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의사를 그렇게 봅니다 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은 그 분야밖에 볼 수가 없는 다른 분야를 신경을 옆눈을 여러분들 옆눈을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옆눈을 할 시간 자체가 옆눈을 치었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권역 응급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인지 어떤 위치의 병원인지도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관료라고 정책을 짜니 이 꼬라제가 된 겁니다 유치원생들이 아파트를 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천안 순천항 병원은 부산에서 부산대병원 역할의 병원입니다 거기가 멈췄는데 한다는 소리가 다 깜깜합니다 부산대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응급실이 권역별로 44개가 있는데 10군데가 다음 달 막까지 여러분들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 의료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권역센터가 중지가 되면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권역을 간다는 것은 시간을 따지는 환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아시는 겁니다 천안 순천항 병원의 응급센터가 여러분들 문을 닫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정부 대책 조규왕 장관 전공의가 한 명이라 더 돌아온 게 대책입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당한 사람한테 전세금 2억 원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웃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대형 쇼크가 있는 여러분들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비판이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이 중대한 문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겠다 그런 염원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하고 복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가짜를 진짜라고 젊은 세대와 함께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처럼 나이가 있고 세상 때가 묻은 사람들은 그냥 허허하고 가짜도 진짜라고 하는 세상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의로개혁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짜를 대통령께서 끝까지 진짜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로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파국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진퇴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냥 대통령이 옳은 일을 진짜를 하셨으면 제가 진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공이 있으시고 진짜를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짜를 진짜라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생각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가짜를 진짜로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진짜라고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둔한 것이 있다면 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것을 그냥 입을 다물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열고 눈을 뜨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가짜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대통령이니까 가짜를 하는 걸 두고 대통령이 진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는 가짜를 지금도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의로사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가짜였고 지금도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4시 50분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씩씩하게 여러분들 하루 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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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